다음 함수 그래프 관찰할 때 총 3가지 관찰한다고요? 첫 번째 각각의 차수, 두 번째 최고차 개수의 부호, 세 번째 마지막 비율 관계까지 완벽히 구하는 연습 다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6개의 그래프를 넣어놨고 우리 y는 x 곱하기 x-12라는 두 개의 항의 곱을 관찰할 거야. 그래서 이넘을 통해서 여기는 차수만 전부 다 바꿔봤어요. 1차 1차, 2차 1차, 1차 2차, 3차 1차, 1차 3차 2차 2차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건 4차 함수까지라서 여기까지만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첫 번째 보자. 그럼 y는 x, x-12야. 그럼 2차 함수고, x열편 0과 10이다라는 거 보이지? 그래서 0과 10이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왜 아래로 블록이라고? 그냥 이렇게 연습하자고. 첫 번째 차수가 전부 다 무슨 차? 홀수차. 그러면 0과 12를 전부 다 뚫고 지나가. 그 다음 최고차 개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은 위로 찔러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마 이 정도의 그래프가 되고, 위로 찌르는 그래프가 된다. 그 다음, 우리 여기까지 갈게요. x열편 0이고요. x열편 12예요. 그럼 이들어, 이것만 봐봐. x1차니까 x값 0되게 하는 이 값에서 근 몇 개라고? 한 개, 한 개, 차수. 두 번째 x-12의 1차니까 여기는 12에서도 근 몇 개라고? 한 개, 한 개. 여기서도 근 한 개, 여기서도 근 한 개. 그러면 가운데에 대한 이 값. 극값이 되게 하는 이 값까지의 비율관계가 몇 대 몇이다? 개수가 1개, 1개니까 1대 1이다. 그래서 1대 1이니까 여기 딱 중점. 얼마 된다? 몇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여기 근 몇 개라고? 한 개. 여기도 근 몇 개라고? 한 개. 그러니까 비율관계 몇 대 몇이라고? 1대 1이라고. 알았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x제곱의 x-12야? 이번에는 여기가 짝수차되고, 여기는 그대로의 수차네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바로 이렇게 한 번 그려볼게. 그래서 연두색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오른쪽 끝 위로 찌르고요. 12에서는 뚫고 지나가 0에서는 반사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걸 우리가 앞에 있는 두 번째 예식까지 배운 거고, 이번에 세 번째 비율관계를 배웠으니까, 여기 0과 여기 12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값 좀 찾아보자고. 이렇게 기억할게요. 0 봐줘. 0에서 지금 x제곱이지. x제곱이니까 근 몇 개인 셈이야? 두 개인 셈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근 몇 개야? 두 개야. x-12는 1차니까, 여기서는 근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이렇게 기억할게요. 여기선 두 개, 여기선 한 개니까, 여기는 그 값까지의 비율관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1, 한 개야. 그래서 그 순서 중에 여기가 두 개니까, 얘가 2먹을 때 얘가 1먹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아, 0부터 12까지 전체 12를 2대 1로 나누면, 여기는 이 값은 얼마 되면 되겠어? 여기는 이 값은 8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은 8이다. 그래야 이 길이가 8먹을 때 이 길이가 4먹잖아. 8대 4, 2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니까, 비율관계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엔 x가 1차고, x-12가 2차야.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이번엔 그래프 바로 갈게요. 이렇게 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오른쪽에서 먼저 그리시면 돼. 그래서 오른쪽 끝이 위로 찔러, 12에서 반사, 0에서 뚫고 지나가.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여기는 비율관계 구하자. 극값 되게 하는 이 값. 갑니다. 그럼 x, 몇 차예요? 1차. 근 몇 개예요? 1개. 12. 그럼 x-1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근이 몇 개야? 2개야. 그럼 근의 개수 봐봐. 왼쪽이 한 개 먹을 때 여기가 2개 먹지. 그럼 비율관계 이번에 1대 2라고. 아까 이랑 다 아쉬워. 잘 봐야 돼? 이번에 왼쪽이 2개, 오른쪽이 1개니까 2대 1이었어. 이번엔 여기가 한 게 여기가 2개니까 1대 2인 거야. 알았죠? 그럼 1대 2가 되려면, 이번에 여기는 얼마 되면 될까? 4대면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4 먹을 때 여기가 8 먹어야 1대 2 되는 거잖아. 알았지? 네 번째. 이번엔 x3승에 x-12야. 아, 여기 3제곱이고요. 여기 x-12의 1차예요. 그래서 그래프 바로 그리면, 0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만 접하고요. 12는 훅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12네요. 그럼 얘들아, 이 값 보자. 이 값은. 어, 선생님. 0이고 10인데, 여기는 0이라는 값에서 지금 어때요? 3중근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근의 개수가 3개예요. 그 다음, 여기는 x-12는 여기 근 몇 개다? 하는 게 된다. 그러나 근의 개수가 3개의 한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값까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아까 다 증명한 거야? 그럼 여기 0이고 여기 12니까 얘들아, 3대 1로 나누려면 얘가 9 먹을 때, 얘가 3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은 9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다. 이번엔 여기가 x, 1차고요. 여기가 x-12의 3차네요. 그럼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다. 이번엔 순서가 바뀌었죠? 0에서 1차니까, 여기서 이번에 근의 개수가 한 개예요. 그리고 여기는 x-12의 3차니까, 여기서 근의 개수가 몇 개다? 3개 된다. 라고 잡아주면 될 거야. 그러면 여기 되게 한 이 값은요. 이번에 왼쪽이 한 개의 색이니까, 비율 관계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1대 3이니까, 이번에 x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잡아주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한 번만 미분하시고, 아까 우리 증명한 걸 통해서, 이제는 이런 그래프 나왔을 때, 미분하지 않고, 바로바로 극점까지 완벽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알았죠? 마지막, x제곱 x-12의 제곱. 그럼 얘들아, 얘는 마찬가지로 짝수차, 짝수차잖아? 그래프 그려주면, 사차함수 그래프가, 이 정도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 0에서 반사, 12에서 반사. 그럼 나, 이 값 좀 찾아보자고. 그럼 얘들아, 이 값은 생각해봐. 0에서 제곱, 12에서 제곱이니까, 둘 다 중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액의 수 몇 개씩 먹고 있는 거야? 두 개씩 먹고 있는 거야. 얘 두 개 먹고요. 얘도 두 개 먹네요. 근액의 수가 두 개, 두 개니까 2대 2인 거야? 2대 2라는 건 결과적으로 1대 1인 거지. 같은 비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1대 1이니까, 0과 12의 딱 1대 1, 절반. 그럼 여기 얼마 되면 돼? 6대면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래프를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수트 그래프 풀 때 이 정도 그래프만 바로바로 그릴 수 있으면 미분하지 않고 바로바로 4점짜리 문제가 바로 풀려. 알았지? 그래서 꼭 연습해주세요. 그렇죠. geht같이? 5040 Say 5040 5040 5029 5060 5040 아멘